안녕하십니까 천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많은 분들이 오른쪽이나 왼쪽 어깨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면 분명히 교정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조금 올라간 거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가방을 들었거나 어떠한 이유에서 약간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거를 교정운동을 하면 좋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교정이 가능합니다. 다리를 모으고 손을 이렇게 내려요. 그리고 거울로 봐요. 이렇게 되어있으면 내립니다. 이렇게 되어있으면 내려요. 많은 분들이 거울을 안 봅니다. 얼굴만 보는데 자세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자세를 교정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1주에서 4주 안에 약간의 문제는 충분히 교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정운동을 하시면 더 빨리 몸이 자세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천연입니다. 자세를 교정한다면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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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